저희가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라마 시작! 네, 일단 그리핀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알칸타라로 향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페카도에 과연! 이제 미라마 마지막 매치에서 아마 한 4팀 정도가 페카도로 향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만약에 간다면 저는 OPG에게 이런 별명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남자의 팀이다. 아, 남자다.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일단 다나와는 페카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OPG는 안 가요, 이거. 네,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명하죠. 그리고 다나와도 본인들의 정규 랜드마크로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시엔따 쪽으로 살짝 고개를 트는 모습이고요. 일단, 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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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VR룩 이블리! 열 매치 가자니까! 그 비워버린 페카도에 지금... 스타덤, 담원, VR룩, 아, 호도두둑! 아니, 담원 진짜... 어, 먼저 총! 잡았어요! 여기서! 일루와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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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대박! 그랬죠. 총 앞에 장사 없죠. 시작권 앞에 평등하다. VR룩! 와우, 정동! 와우! 정동! 도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2. 단두발. VR로 플리케밖에 담지 않았어요. 하하, 잠깐만. 이름도 까먹을 뻔했네. 소드오플! 그렇죠. 그리고 다먼 뒤늦게 참전합니다. 어, 잘들 싸웠어. 우리 왔어. 하하하하, 네. 예. 아니, 다먼이고 오히려 영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터밍하고 왔습니다. 와, 이거 다 쓸어먹나요? 다먼? 이거 다 먹으면요? 다먼? 포인트가 이게 몇 개예요? 잘 빠져나왔고. 비켜, 비켜, 비켜. 투척류까지 활용해주는 모습이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터치가 됐고. 지금 쓰러져 있는 기절킬 포인트가 너무 탐이 날 것 같은데. 스타덤 일단은 화랑만 남았습니다. 근데 다먼 벌써 두 개 먹었어요. 예. 스타덤도 두 개 먹은 상황에서. 어, 알아. 들었어요. 서로 들었고. 들었습니다. 원샷, 원킬로 다섯 명까지 정리하는. 이 사이관은요, 1대 4 가능합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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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발견? 일단 누가요? 여기서 발견! 하나, 둘! 홧킬 욕심이! 네. 이제 그러는 와중에 VR루는 일단 살아있습니다. 예, VR루 기블리 살아있고. 자, 플리케 한 명. 아, 체력 보세요, 지금. 예, 몇이죠?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VR루가 지금 2킬 먹었고. 담원이... 담원도 킬 꽤나 먹었죠? 담원이... 담원이 3킬. 3킬. 스타덤이 2킬. 스타덤이 2킬. 예, 이렇게 먹었네요. 사이좋게 남아 먹긴 했네요. 네, 그러나 승자는 담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담원이 저희가 언급은 많이 들이지 못했는데 킬 포인트로만 따졌을 때는 59점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많이 먹은 팀이었어요. 네, 그리고 미라마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킬 포인트와 이제 생존 점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VSG가 엄청 먹었어요. 그렇네요. 이게 뭐 35, 8? 네. 35에 8? 와, 뭔? 세 매치를 합쳐서 나온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어제 경기 결승 미라마 세 매치를 통해서 VSG가 먹었던 킬 포인트가 35포인트고 순위 포인트가 8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러면 VSG가 어? 미라마? 우리 자신감 있어. 두 매치 안에 다 끝내줄게.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요. 지금 VSG의 동선 타이밍이 엄청 빠르거든요. 예술입니다. 일반 쪽으로 가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VSG가 지금 맵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많은 팀들이 이제 아래쪽과 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VSG 이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번 매치 기대가 되는데 아, 두이알루 기블리가 싸워서 전사를 했잖아요. 저 지역은 기블리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와중에 라베가와 월드클래스의 대결이 좀 벌어졌었는데 일단 먼저 라베가가 웃었습니다. 예, 그런데 라베가도 사실 우승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 동시에 챙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 초반 싸움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K를 잃은 상황. 네. 아프리카. 자, 레이지 선수가 왔는데요. 레이지 선수가 왔는데요. 이거 백체가? 백체가? 확실히 빨라요. 눈치를 채고 여기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레이지 선수. 네. 최대한 아프리카도 이 지점에서는 포인트를 좀 쌓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죠. 계속 외곽만 돌다가 생존 포인트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예, 와. 그리고 고수진 해설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기블리가 킬로그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전사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VSG가 그래서 기블리 파밍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한 번 2차 파밍을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자르 쪽에 내렸어야 될 팀이 지금 거기 없고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비었고 VSG 들어갔고 지금 OPGG와 EMTEC도 마찬가지로 우측 쪽으로 쭉 일단 동선을 탔거든요. 예, 이게 스타로드가 지금 굉장히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오더로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놓고 초반상 단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OPGG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원래 랜드마크였던 인팔라로 들어가서 파밍을 했는데 VSG가 빠르게 빠져나감으로써 OPGG한테 잠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애버린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월드클래스 워터건 선수만 위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봤습니다. 워터건. 아, 근데 워터건이랑 월드클래스는 약간 혼자 있을 때 잘라먹는 게 날카롭거든요.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일단 워터건이 스페로를 좀 보긴 봤는데 쏘진 않았고요. 여기는 EM텍. 전라운드에서 치킨을 먹었던 EM텍입니다. 그리고 이 서클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집이라고 평가를 받는 지역을 레이지 선수가 잡아놨네요. 다나와도 오랜만에 포인트를 쌓아놓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제 인서클 좀 중앙 쪽으로 이동해 주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다른 팀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승이 눈앞에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야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막으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죠. 와, 다먼. 자, 때려주고. 와, 다먼. 다먼. 벌써 지금 4킬째. 다먼은 스카우트로 전투력을 못 잴 것 같아요. 너무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매 매치마다 다먼한테 죽는 팀이 무조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잡아요, 다먼은. 다먼이 지금 생존점수 4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어, 뭐 킬 점수는 지금 59점. 이대로 가면요. 다먼이 2등이에요. 킬 점수로는 높으니까. 지금도 4킬 먹었어요. 네. 4킬 먹었으면 12점. 본인들의 노선을 훔칠하기 전했고. 이런 게 진짜 재밌는 부분. 오. 오. 이거 뭐죠? 제니스 선수가 내려서 쐈는데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워터간 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누웠던 거니까. 누우면서 약간 통화를 피했다고 할까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다먼 진짜 무서운데요. 무슨 특공대 같아요. 예. 미화 선수가 이제 차가 터질 것 같은 위기라서 내리고 이쪽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고 바로 잡아주러 가는 모습. 판피씨 이렇게 된 거 포인트라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먼 진짜 기세가 왜 이런가요? 이 선수들 쉬프트해서 손가락을 안 떼는 것 같아요. 안 멈춰요, 예. 멈추지 않고 적을 향해 시프트 누르고 달려갑니다. 네. 현재까지 스프리포인트 71점 기록하고 있는 다먼. 스쳤고요.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먹잖아요. 21점이에요. 다먼 금액은 여기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먼저. 그럼 나머지 팀원들이 백업을 해줘야겠죠. 아, 이거 같이 들어가는 타이밍 못 쳤어요. 아, 이거 크로스가 옆에서 같이 잘라주면서 미크 화킬 났고요. 코니 백업이 제대로 된 상황이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연막으로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운드에 이럴 때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하고 귀가 좋아야죠. 서클 볼까요? 이게 아래쪽. 이러면 T1 라베가. 저 그리고 방금 맵에 살짝 보였는데 엔투스와 VSG가 조금 겹쳐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서클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승권에 있는 팀들이 이번 매치 쉽지는 않은 상황이 다 녹아. 보자마자 하나, 둘. 이게 뭘 봐야 되냐면요. 본인 샷에 대한 믿음감이 있으니까 끊어서 쏘잖아요. 끊고 앉으니까 하나 잡혀있고 끊고 앉으니까 하나 잡혀있고 네. 완벽한 치고 빠지기. 네. 이러면 다모는 사실 자신감 있게 움직였는데 오히려 당해버렸죠. 네. 그리고 여기는 EM텍인데 지금 서클상 좋은 자리를 EM텍이 또다시 먹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그럼 순위 포인트 또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VSG는 전 한 곱이 넘긴 것 같아요. 사실. 엔투스가 지금 미나스 저 산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저는 VSG가 저 자리에 정찰하러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밀려 밀려가지고. 근데 자리를 비켜준 덕분에 어쨌든 인서클로 들어가는 길이 짧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다나와가나 다른 타팀들이 우승권에 있는 팀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핀, OPGG 이 두 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서클 안 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핀, OPGG는 원래 본인들이 하던 스타일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핀은 지금 성적이 뭐 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1이나 라베가 같은 팀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 팀들이 순위 포인트가 꽤 가지고 있어요. 순위 포인트는 근데 킬 포인트가 많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이 빨리 끝나게 되면 결국 종합 순위를 보면 이런 팀들은 녹지가 않을 확률이 있거든요. 어, 지금 그리핀이 들어가는 방향 이런 팀들은 게임을 길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겠죠? 위키드 쪽이 약간 꼬리가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넓게 포진되어 있는 VSG라서 그리핀이 그리고 다음 동선을 밟기에 가장 손쉬운 루트는 저 밀바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위키드 자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위키드 쪽 능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음 능선을 이용하는 게 그리핀의 베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VSG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핀을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구가 그리핀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는 위너스와 오젠 엔투스 던지고 엔투스가 뒤쪽으로 잘 빠졌죠? 어쨌든 이 고지대를 차지할 수 있으면 지금 다나와가 자리 잡고 있는 디지쿠팔 선수와 청각 선수가 자리 잡고 있는 저 광장 쪽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서클이 바뀌는 타이밍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고 라베가 딱 중심. 그렇습니다. 그 왼쪽 APK 오른쪽 다나와 이러면 다나와는 빠르게 예, 그렇죠. 랭 선수가 있는 집 쪽으로 힘을 합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VSG가 확인해야겠죠. 볼 수 있나요? 예. 과연? 광장 지역이 빠진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야, 멘터리 콜해줬어요. 예, 위키드 바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게 엔투스가 지금 겹치거든요, VSG와 자, 성장도 같이 들어가요, 지금 아, 위키드 더 들어가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겹칩니다. 예, 겹쳐요. 겹쳐요, 겹쳐요. 아, 빠져. 예, 빠지죠, 빠지죠. 예, 여기까지. 드리프트. 예, 돌려서 여기까지만 일단 먹어놓는 거 괜찮습니다. 인디고 성장이 조금 더 빠졌어요. 와, 저기 쟁탈전이 그렇죠. 야, 진짜 또 위험할 뻔했어요. 계속 한 명씩 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이 바뀌는 순간 이 서클이 바뀌는 타이밍의 집중력이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OPGG. 야, 이거는 상대가 있을 만한 위치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데요? 오히려 강심장들. 과감하게 적과 적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우리를 못 속에. 예, 네. 우와. 와, OPGG 동선. 프리 패스. 이렇게 해서 엔투스 옆 골짜기로 가나요, OPGG? 어디까지 갈까요? 맞죠, 여기 옆에는 살짝 골짜기가 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골짜기 지형이 많아서 이렇게 다리 잡을 수 있는데 와, 인디고. 위너스가 이쪽 들어오는데 그렇죠. 인디고 둘. 자, 하나 더? 설마. 혼자 잘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야, 플럭스. 플럭스도 지금 다운. 근데 OPGG가 저 자리에 들어간 게 아까 엔투스가 언덕 쪽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무빙을 하면서 피해야 되는 위치이고 근데 엔투스가 빠져줬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위너스도 빠져줬어요. 위너스가 이제 그쪽에서 한 번 더 서클을 보고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볼 길이 있었는데 엔투스 쪽으로 과감하게 진격하면서 방해할 요소가 없어졌어요, OPGG를.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키드 일단은 오젠 엔투스 견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팜피씨도 이제 출발합니다. 크로스 불안하니까 저 자리 바꾸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팜피씨가 가는 길을 EMTEC이 지금 잠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변화한 모습이겠죠, EMTEC 스포츠가. 왜냐면 포인트도? 퀴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외곽을 지금 자기장 바깥에서까지 잠가주는 모습이죠. 예. 팜피씨 일단 우에 선택했고요. 그리피는 북부 쪽에 있습니다. 아, 좀 잘 들어왔고. 야, 근데 이게 아, 콘 선수야. 아, 콘? 아직도 있었네요. 튀겨지고 있어요, 지금 콘. 아, 콘! 진짜 이번 대회에서 자기장사를 어느 팀이 가장 많이 했냐. 무조건 답원입니다. 답원이에요. 그렇죠. 자, 플릭해도 결국 가버리면서 VR도 아웃이 됐습니다. 진짜 참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진짜 준우승이 목표라는 아, 정말 재밌는 요소. 예. 쩝. 서클 바뀌면서 지금 OPGG가 돌파한 곳이 딱 중심입니다. 다 나와 같이. 진짜 우승이 목표겠지만 진짜 준우승이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 플레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EMTEC이 갑니다. EMTEC. 나베가 있는 곳을 통과? 지금 EMTEC의 목표는 아마 OPGG가 있는 자리일 텐데. 어, 잠깐만요. OPGG 있는 쪽에. 말씀대로 가는데요. 가는데요. 많아요. 하지만 여기 OPGG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다. 아, 줄줄이 쭉쭉. 이러면 OPGG 완전 신나죠. EMTEC 죽는다? VSG도 지금 웃고 있어요. 우와, 그리고 제니스의 샷이 지금. 이거 확 킬. 아, 크로스나 먹었어요. 크로스나 먹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EMTEC은 이번 매치에서 게임을 끝내기는 힘들어졌고 사실상 야, 이 선수들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저 EMTEC의 킬로그가 올라갈 때 스타로드 선수의 표정이 너무 궁금해요. 어떨 것 같나요? 아, 행복할 것 같아요. 빛몸 만개, 예. 빛몸 만개.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요? 어, 이거 스페로그 위쪽에 지금 월드클래스 E& 그리고 하냐? 아, 일단 게임 상황이 조금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OPGG가 사실 중앙 쪽 좋은 자리이긴 한데 엔투스가 서클이 바뀜에 따라서 충분히 밀러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EMTEC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OPGG가 안전해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예. 배관은 일단 3대1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T1도 T1 출발. 아까 EMTEC이 산계에서 떨어진 걸 봤을 거거든요. 그 지역을 한번 탈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차기장 바깥쪽에 에더 선수가 차를 세웠는데 아, 아메리카노. 양쪽에서 사격을 맞으면서 칼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빼먹기 잘 됐죠? 에더 선수가 간 저쪽 능선이 쓸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 가면 못 써요. 왜냐면 판피시가 위쪽에 있잖아요. 네. 판피시가 빠지고 나서 조금 한 발짝 더 늦게 들어가면 돼요, T1은. 오늘 선거판 판단이었습니다. 자, 제니스는 일단 위쪽에서 떨어지는 월드 클래스. 그 스페지를 해주고 있고 뒤쪽에서 스페로우! 스페로우가 보고 있었어요! 스페로우가 보고 있었어요! 우와, 하냐! 하냐! 자, 이거 백업 되나요? 아, 스페로우가 여기서 확킬 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라베가 아까부터 수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와. 예, 보루친 차례! 와, 전술! 와! 와, 퍼피시 샘! 어, 콘 안 죽었어요! 어, 콘! 우와! 세상에! 18분에 다몬 게임을 보게 될 줄이야. 네. 영광입니다, 콘 선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다몬드 미라마에서 3등 한 번 했어요. 아, 그렇죠. 미라마에서는 사실 다몬이 그래도 순위 포인트를 가져갔었죠. 네, 가져갔었죠. 아, 근데 김동연의 사람을... 응. 아, 18분에 다몬을 볼 줄이야. 예, 아, 몰랐어요, 정말. 야, 도원이 또 살려주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월크릿 조금 더 멀리 지나갔을 때 스페로우가 나와서 사격했으면 반격 안 됐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인원 손실이 낮다라는 거. 아, 다몬과 월드클래스 동시에 전장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와, 근데 OPGG의 이 자리는... 야, 이거 다른 팀들이 견제를 한 번 줘야 되지 않나요? OPGG 지금 포인트 높거든요. 네. 야, 이거 완전 신의 한 수가 돼버렸습니다. 이 OPGG가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이번 매치에서 상당히 고성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OPGG가 만약 이번 매치에서 순위 포인트 많이 가져가게 된다? 네. 그럼 이제 한 매치만의 OPGG도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플하게 OPGG가 치킨 두 번 먹으면 끝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연장전으로 갔을 때 에란겔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에란겔에서 강한 OPGG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라마에서 포인트를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다른 팀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견제가 들어오긴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자기장 외곽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핀도 자리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리핀도 일단 최외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찔러 들어갈지 그 부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는 인서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VSG 쪽으로 가나요? 이거 원통 쪽 쓰고 싶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저쪽. 저 앞에. 이쪽 능선에서 시야를 한번 보겠다는 건데 지금 헐크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시야 체크하러 오는 선수를 한번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고 야, 봤습니다. 예, 봤어요. 심지어 스타로드는 인서클이 아니라서 차를 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지금 그리핀 들어오는 거 보고 나머지 선수 두 명도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스타로드 선수 포지션은 그리핀은요. 이번 경기에서 그 사실 뒤가 없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서 포인트만 챙겨도 돼요. 그렇죠. 1등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수비량이 형성은 됐어요. 앞에 김고니. 여긴 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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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아카드도 만약에 종료들. 오, 봤어요. 일단 체크됐습니다. 김고니가 선광으로 던지고 일어났다. 던지고. 갑니다. 어렵다. 김고니. 우와, 방금 진짜 샷 대박. 아리오피. 두 탭. 그치만 저걸로 인해서 타이밍을 일단 벌긴 벌었거든요. 오, 근데 투하트가 지금 레인이 눕히면서 와, 그리핀. 이거죠. 그리핀. 돌아오나요? 한 명이, 두 명이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백업 샷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화끈한 교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핀. 한 번 더. 와. 이게 센스예요. 점프하면 기절하면서 앞으로 좀 더 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빙을 함으로써 네.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야, 이거 지금 일단 VSG도 근데 좋은 상황이에요. VSG 이번 매치에서 최소 2등 하잖아요. 생존 점수는 클리어입니다. 오.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VSG가 만약 2등을 한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생존 점수 VSG가 26점이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등하면 6점 먹어서 32점으로 생존 점수는 일단 충족 클리어. 와, 지금 VSG 팬분들은 진짜 지금 심장 박동수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예, 얼마만의 우승. 네. 진짜 만약 해낸다면 말이죠. 네. 자, 판피시 일단 크로스 아메리카노 두 명 남은 상황에서 오른쪽에 오제네투스 있고 자, 여기서 VSG 자, 제니스가 일단 제프로카는 수류탄으로 다운시키기는 했습니다. 오! 제니스. 라베가도 지금 인원이 아까 세 명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 수류탄 두 방으로 제프로카를 보냈던 제니스의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이 판피시가 그리고 OPGG에게 얼마나 변수가 되어질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OPGG는 지금 라베가가 무서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저 위에 1평집이 있거든요. 네. 에더, 체력 11. 와! 칼리 백업. 예. 지금 라베가도 사실 우승권에 거의 가까운 팀 중 하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지금 그리핀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아, 스타로드. 스타로드. 이야, 스타로드. 우와, 그리고 방금 헤드가니. 네, 네, 네. 그리핀 돌파. 갑니다. 다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랭 선수가 하지만 한 명 끊어줬고. 자, 다 나와도 수비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다 나와도 레이지 선수가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던지고! 저기! 아악! 예. 이용할 수 있나요? 멘털과 헐크가? 지금 연막길 굉장히 잘 펼치면서 어? 불 붙었어요? 세게 붙은 상황이라서요. 두 팀이. 다나와 반드시 막아야 하고 그리핀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네. 일단 다나와가 다 이겨! 자, 그리핀 여기까지. 다나와가 어느 순간부터 전투를 다 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거죠. 이용해서 정리하고 땅을 그냥 반딱 그으면 VSG 그냥 클리어예요. 생존 점수. 로고 떴다. 그리핀 지금 다 잡혔다. 네. 옆에 다 나와 있겠다. 예. 그리고 지금 VSG 위키드가 최일선수 잡아주면서 킬 포인트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OPGG와 라베가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퍼피시는 여기까지였고 라베가도 지금 킬 야금야금 먹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OPGG도 주렬이 발생해서 네. 이거 VSG가 단 하나만 정리하면은 어? 야, 내가. 어, 화염병! 저 화염병! 아니 오늘 VSG 뭔가요? 이 화염병에! 어휴. 어, 네. 아, 영박. 죄송합니다. 어휴. 뭐 날라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VSG 오늘 진짜 뭐죠? 선수들도 오늘 15라운드, 15매치를 예상했다니까요. 네. 무조건 장기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라베가랑 왕세케가 자, 근데 도원. 턴보. 도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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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의미있어요. 네. OPGG가 풀스쿼드가 아니면은 힘이 빠져서 이거 3독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담은 건 실키. 예, 이쪽 아래쪽 싸움이 있는 만큼 위쪽 싸움도 있겠죠. 다나와와 VSG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자, 일단 칼리가 뒤쪽에서 포탑 세워주고 있고 도원. 실키가 여기서. 소생, 소생. 자, 도원. 실키. 아, 칼리가 그냥 도전 쪽으로 이거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가서 찍어주면 되거든요. 칼리 선수가 가서. 잡혀도 이거 밀어야 돼요, 어떻게든. 4위가 안 되기 위한 네. 처절한 몸부림. 예,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스타로드 선수가 바깥쪽에서 칼리 선수를 견제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못 찍고 있는 것 같고. 도원이 그렇다면 안에서 해결해줄게. 자, 도라요. 도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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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쉐킹! 와, 쉐킹 대박! 수류탄을 쿠킹해서 사운드를 듣고 정확한 타이밍에 던지면서. 네! 와, 이거 위키드가 라베가 아웃이에요. 아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VSG 풀스쿼드. 와, 세상에. 아니, 근데 VSG는 있잖아요. 2등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3등을 하게 되면 1포인트가 모자라요. 맞아요. 순위 포인트가 3등을 하게 되면 30포인트가 되면서. 네. 1포인트가 모자라요. 2등 해야 돼요. VSG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치킨을 안 뜯어도 2등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누구냐. 다나와가 이 맥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나와는 VSG 잡아서. 다비네이션으로. 경기 더 길게 이끌고 가야 돼요. OPG도 그냥 가서. 발목 잡아야죠. 잡아야죠. 물깃이 돼야죠. 발목 잡고 끌어내려야죠. 이게 순위 포인트 1포인트가 있냐 없냐도 솔직히 진짜 커요. 서클. 서클이 아래로. 와. VSG.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요. VSG만 바라볼 수 있게 판이 깔렸습니다. 그렇죠. 4대6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나와는 맥. 맥. 다나와는 지금 VSG 3등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3등이냐 2등이냐. 3등이면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네. 예. 한 판 더 하는 거는 일단 진짜. 예. 맞습니다. 이러면 사실 3등을 만약 VSG가 하면은. VSG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 달뛰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환장하는 상황인 거죠. 딱 1점 모자란 상황인데 여기서. 위치 너무 잘 봤어요. 레이지가. 위험 병. 위치 너무 잘 봤어요. 멘탈. 자. 다나와. 워 멘탈. 멘탈이 과연. 버티. 눕는 거 맞고요. 강련동. 아. 2명. 레이지. VSG. 3등이냐 VSG. 잠깐만요. OPGG를 만약 위키드가 잡는다면. 그러니까 VSG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 전투 못 이겨. 그럼 OPGG를 떨궈. 먼저 잡아. 먼저 잡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결국 2위. 최소 2위를 해야 돼. 그래야 순위 점수 먹을 수 있어. 다나와. 제발 OPGG 잡아줘. 제발 나 좀. 제발. 이 상황에서 지금 위키드의 선택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능적이에요. 네. 이거 떨굴 수 있나요? 위키드가 만약에 혼자서 VSG를 2등으로 만든다? 그럼 진짜 1등. 1등 우승 공신. 진짜 완전 영웅. 히어로. 위키드가 이런 약간 재치있는 플레이가 정말. 네. 발군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재치있어요. 이 위키드 선수가. 근데 다나와는 그거 허락하지 않겠죠. 네. OPGG는. 네. OPGG도 킬로그로 인해서 알 거예요. 네. 우리가 2등 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 위키드 어딨어. 다나와는 OPGG한테 말을 할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그렇죠. 위키드 먼저 잡고 하자. 우리가 한다니까. 아니 위키드.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네. 제발. 위키드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숨 뽑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네. 아니 이게. OPGG도 만약에 이번에 2등하고. 네. 이러면은. 1단 게임만에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OPGG. 아래쪽. 위키드. 아 다나와. 아. 덤보 누웠어요. 그 다음에 실키도. 위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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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드 1등 공신. 성공했습니다. 완전 성공. 완전 성공. 이번 판은. 다나와. 이스포츠. 와. 미션 임파서블. 그런 거 아니에요. 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위키드가. 위키드. 와. 와. 진짜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스매시컵에 순위 포인트 1포인트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VSG가 이번에 3등을 했으면요. 그 1포인트 때문에 3등 안에 더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요. 페카도에 가는 팀들 있잖아요. 페카도 이제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VSG가 가서 거기서 킬 포인트 먹잖아요. 네. 게임 끝. 네. 그러니까 VSG가 킬도 못 먹게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럼 VSG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딘가 쳐들어가서. 찾아야죠. 네. 첫 페이지에 12포인트 먹으면 거의 끝이거든요. 자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VSG는 일단 하나 미션 클리어 했어요. 네. 와. 근데 미션 클리어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킬 점수를 얼마나 이후에 VSG가 잘 먹는지. 근데 그거 방해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방금 위키드 와.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재치와 센스와 이게 정말 지능이 뭐. 아이콘 200.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와 진짜 대박이네요. 자 일단. 스매쉬 컵에 대한 룰 자체가. 사실 이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룰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요. 저도요. 진짜. 와 소름돋았거든요. 우리가 생각.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생존 점수가 힘들어서 킬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채워질 거다. 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갔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생존 점수를 먼저 채웠어요. 이 팀이. 네. 이거는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죠. 자 OPGG도 지금 3위를 했기 때는 어쨌든 순위 점수. 그 생존 점수를 챙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와도. 여기서 이제 8점. 다나와가 이제 마수고리 점수에요. 네. 생존 점수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밌게 되었네요. 네.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고. 우승컵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아마 이것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채울. 점수 다 채우는 팀 있을거지. 그것만 노리자. 네. 자. 다나와가 일단. 킬 포인트 12점에. 8점. 많이 먹긴 했네요. VSG를 봐야죠. VSG가 어디있나요. 일단 생존 점수 오케이. 6점 오케이. 자 36. 근데 3킬. 아 3킬 밖에 못 먹었어요. 3점. 아. 3점 밖에 못 먹었어요. 그렇다면 킬 포인트가 무려 20포인트나 남았다는 거 VSG가. 네. 한 매치만에 20포인트 근데 이번 결승전에서 아직 나온 적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9포인트. 19.19점. 그러니까 한 매치에 20킬 포인트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매치에 게임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모르네요. 맞습니다. 미지수고. 그리고 다나와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에 만약에 게임이 끝나잖아요. 네. 준우승이 그럼 다나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렇습니다. 어허. 자 도탈 보겠습니다. 도탈. 자 VSG 일단은 생존 점수는 다 채웠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빛나고 있어요 홀로. 그리고 그 아래쪽에 EMTEC도 뭐 생존 점수 높긴 하지만 그 아래 OPGG도 74점으로 이후 상황에서는 VSG랑 반대죠. 완전 반대죠. 킬 점수를 클리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딱 6점만 더 먹으면 80점 채우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존 점수 20점. 자 OPGG는 생존 점수가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담원. 담원. 킬포인트 71점. 71점 그냥 뭐 독불장군이에요. 네. 너무 잘 나와서. 아니 아까도 막 다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70점 넘은 팀들이 되게 많네요 킬포인트. 지금 다나와도 71점이고요. 네. OPGG는 워낙 높았었고. 담원. 다나와 OPGG 70점 넘은 팀들입니다. 어 킬포인트는 역시나 많은 팀들이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팀들이 VSG를 상대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나왔을 때 과연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아 진짜인데. 야 재밌다 진짜 와. 이거 이거 찐텐이죠. 야 진짜. 아 진짜. 아 재밌네요. 약간 찐텐일 때 이상한 리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찐텐입니다. 인트가 26점. 모두 다 독점이에요. 그렇네요 랭. 랭 26점. 그리고 크리스 26점. 예. 그렇게 킬 먹으러 다 내더니. 이야. 각 팀마다 히어로가 한 명씩 있었어요. 그렇네요. 랭이 선수. 26 26 26. 사실 뭐 1 2 3 2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다 공통 1등. 네. 공통 1등이에요 이거는. 야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의 총구가 어디를 향할지 느낌은 오지만. 네. 우리가 다음 매치에서 한번 볼까요. 네. 보죠 일단. 보죠 봐야죠. 일단 순위 점수가 가장 채우기 힘들다고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위 점수를 VESG가 가장 먼저 채웠고요. 이제는 킬 포인트만 채우면 되는 VESG입니다. 과연 이 VESG의 우승길을 막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자. 보자. 보자. 보자.